일본 위초가 행복한 남자 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. 유광종의 차이나 별것 코너에서 공산당의 무서운 찻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중국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꼽는 7가지 물건이 있습니다. 연료, 쌀, 기름, 소금, 장류, 식초, 찻잎입니다. 중국인들은 이를 삶에서 해결해야 할 7가지 일이라고 부른다. 이 가운데는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다. 간장이나 된장을 가르치는 장류, 그리고 식초 등은 생활필수품이라기보다는 조미품에 가깝다. 음식의 맛에 몰두하는 중국인들의 기질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음료에 해당되는 차는 더 그렇다. 일종의 기업품이라고 해야 좋을 품목이지만 중국인들은 삶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이름을 올렸다. 찻잎 값이 매우 비싸던 당나라와 북송을 지난 뒤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. 중국인 일상에 이 찻은 늘 등장한다. 특히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에 마주하는 예절에서 찻잎의 쓰임새는 매우 많다. 차 마시기를 권유한다는 뜻에서 청차라고도 하는 중국 특유의 이 격식과 예절은 제법 은근하다. 손님이 당도하기 전에 물을 끓여야 하고 도착한 손님에게는 찻잎의 종류를 또 설명을 하면서 그 진한 맛을 좋아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물어야 한다. 이어 손님이 사용할 찻잎을 적당한 온도로 덮이다가 찻잎을 씻은 뒤에 우려내기에 또 들어간다. 나름대로 인정미 넘치는 격식들이다. 그 뜻은 남을 공경하면서 정중하게 대접한다는 데 있다. 그러나 요즘 집권 공산당이 차 한 잔 마시자고 하면 일반 중국인들은 벌벌 떤다. 왜?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. 열 잔의 차가 유행이란다. 간첩 행위를 포함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열 가지 협의에 걸리면 공산당의 찻집에 초대를 받는다는 내용이다. 공경과 중호함의 전통예법은 사라지고 공산당의 살벌한 차 문화가 기승을 부린다. 더욱 지쳐지는 중국의 어두운 그늘이다. 여기 나오는 유강종씨는 종로문화재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